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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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너무 밀려... 언제는 힘이 있어서 싸웠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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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르는 거야, 도박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빌어야죠 지금 유닛... 유닛들이 잘 나오길 빌어야 돼요 이 다음 유닛들이 어... 나온 유닛들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어... 가까운 유닛이 거대교에서 오노바 둘 중에 하나고요 노바가 사실 괜찮지 갈꺼다 아... 버서커님 도발하시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뽑을까? 네, 뽑죠 지금 어차피 유닛... 아... 그... 이자 맥스 아니에요? 지금... 어디 그게 나와있지? 그... 이자 받을 때 받을 때 나와요 이자 최대치가 넘었다고 아... 이자 받을 때? 그 어디 뭐 채팅창이 뜨나요? 여기 가운데? 네, 화면 한가운데 떠요 저축액이 너무 많은 이자가 제한됐습니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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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못 봤다 다음 판 한번 볼게 그리고 이제... 이율도 한번 증가해 주... 증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판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겠네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었구나 아... 오르사 다크 어우... 빠르게 나오니까 완전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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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리네요 ㅋㅋㅋㅋㅋ 자... 이번에도 조합하느라고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스톤 같은 건 좀 느린 유닛들을 상대해야 돼서 이게 아... 소리가 너무 크다 우와... 한 바퀴 도네 그냥 네...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겨있는 스킬들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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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다 별로 안 좋은 스킬이네요 지금 생겨있는 게 음... 만화가 없어 그렇지, 나이스 와... 얘 너무 빡세다 이거 진짜 와 지금은 이율 증가하고 10원 더 뽑아서 유닛 두개를 한 번에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 죽어라 와 와 개빡세다 진짜 어 지금은 너무 빡세 출금 출금 이율 증가 그 다음에 명품목권 두개 뽑을게요 뽑을게요 아 조졌어 하나 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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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하나 더 해 이거는 로바 각인데요 레이너만 더 많이 나오면 돼요 레이너 아오 나 미치겠어 아니 아니 지금 로바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한 번 가보자 어 가능하다 바로 아니 아니 지금은 조합하지마요 이게 더 세요 나중에 조합한거 어 나갔네 왜 나갔지 뭐가 어 조작게임 왜 나왔어 아니 멀쩡했는데 진짜 멀쩡했는데 진짜 멀쩡했는데 뭐지 답답하다고 나갔나 이런 저희가 시간은 끝까지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나간 것 같아 내 분위기가 하하하하 그거 말고 저렇게 갑자기 나갈 이유가 없어요 아 진짜 우리가 오늘 조합이 좀 안 돼가지고 하하하하 진짜 1대1 했다 지렸네 지렸네 아니야 엄크일거야 엄크일거야 음 엄크일거야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설마. 이거는 류카스의 이번에는 저글링! 근데 사실 그 나나미님 그분 있잖아 버서커 파워님한테 안 됐을 거야 제발 제발 좀 달린네? 저글링은 좀 달려라 지금 제발 그렇지 감각 보셨어요? 감각 보셨냐고 이야 대박 이거란 말이야 이거라고 여러분 누가 쟤 버서커 파워님? 불사조 꼴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역전시나 가자 아 아 2등 했대? 콩 됐으면 2등 아니야? 콩이면 2등이래 방송에도 이런 얘기해도 되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자연스럽게 알게 되네 콩이라니까 하하하하하하 뭐 이제 뭐 아이콘인 이거 원인도 이거 괜찮아요 ㅎㅎㅎㅎㅎㅎ 됐고 일단 입 조심해 어 네 이멘트 너무 많이 밉니다 ㅎㅎㅎ 아 리얼 내 스타일 하나 더 뽑을까? 네 가시죠 아아 제나 즐 어은 나오는 거, 돈 모이는 거 전부 다 유닛 뽑는 데 쓰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라운드 시작 누가 너더러 입은 열리지? 입조심해라 아아 저거는 거들개수 박인데? 저게 다 불나와있는거는 동물 두마리 합치해 지금 안하는거야 일부러 이게 더 화력이 좋아서 로스트님 이게 더 화력이 좋으시대요 네네 합치면 금점유닛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약해져요 그래그래그래 아 이제 라인 좀 괜찮네 네 저거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될거 같구요 네네네네 저거 업그레이드하고 중립은 필요없겠고 저거 업그레이드 얼마까지 할까요? 지금 얼마까지 되있죠? 3업인가요? 3업 한.. 5업까지 일단 올려놓으시고 네 했습니다 아 중립도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르사다크가 있기 때문에 중립 2업 하겠습니다 네 중립 2개 올리고 우와 보스 보스 잡아야되 잡아야되 나이스 누가 잡았지? 누가 먹었지? 아 우르사다크 수가 먹었어 미치 아아 조합해야되는데 니가 왜 먹냐 지렸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그냥 얘네들은 아예 밑으로 빼두자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거 버서커님 일부러 합친거 일부러 안 합친거니까 안찍으셔도 되요 거 버서커님 훈수하지 마세요 버서커님은 버서커님 게임하세요 저에게는 따로 사부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지금 가스 얼마나있죠? 가스 26이요 아 많으시네? 그럼 저거그레이드 더해야되요 오케이 저거그레이드를 그 10정도 남겨오고 다 이제 저거에 투자하시고 어 다했습니다 네 여긴 내 세상이다 미네랄은 모이는대로 이제 바로 네 아이고 아 황금 카카 타임 이율증가 한번 할까 4.7인데 네 4% 때문에 이율증가 무조건 해야되요 오케이 이번에 과연 아 아 쓰레기 아 아 쓰레기 그냥 저 추작자하고 합쳐가지고 팔아버리죠 아 오케이 네 어차피 도움도 안되는건데 타는게 뭐였죠? 버튼이? 그 골뱅이 세 아 오케이 디딩 그 하나 뽑읍시다 네 일단 있는 미네랄이 전부다 이제 다 네 네 광전석석석 어 어 어 어 또 제라툴? 이렇게 되면은 제라툴이 또 쌓이는데 어 이러면 또 모르는데 얘네들로 할 수 있는게 뭐있죠? 지금 뭐 당장 거의 제일 근접한거는 거대개수가 제일 근접하구요 네 거대개수가 그거 얘기하는거죠 막 가운 아 저기 뭐야 쭉쭉쭉쭉쭉쭉쭉 막 뽑는애였던가 아마? 네 영덕대개처럼 달이 늘어나는애였죠 네네 아 기억났다 지금 레이너 하나만 나오면 바로 지금 이게 나오는 지금 유닛 상태구요 레이너 짚레이너 하나만? 네 짚레이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걔가 혼종파멸자랑 혼종파멸자랑 혼종약탈자 혼종약탈자 두개 파멸자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혼종약탈자 지금 만들 수 있나요 저희? 네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캐리건하고 제라툴 맞춤 되거든요 그러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또 만들 수 있는거는 이제 어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라바사우루스 나왔네? 라바사우루스가 아 안돼 안돼 캐리건 때려 얘가 캐리건만 되는 애구나 아 제가 봤을때 이거는 그냥 그냥 거대개수 가야될거 같은데요 분위기가 거대개수 가야돼 지금 짚레이너만 뽑으면 된단 얘기죠 네 짚레이너만 나오면 바로 거대개수 나와요 짚레이더만 금방 나와 뭐 그렇게 해서 거대개수를 간다면 이제 또 히든을 거대개수 쪽으로 해서 저그쪽 히든을 또 누려봐야죠 저그쪽 히든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원식 캐리건 그걸 누려야되고 어 어 됐다 이제 좀 라인이 좀 괜찮다 이제 깔끔해졌네요 네에 짚레이너 아이고 카라크 도움이 안돼 진짜 음 인정 아 나 출구만 해라 나를 더 뽑을래 아 짚레이너 하나만 나와라 지렸어요 캐리건이 나왔네요 지렸어요 캐리건 가자 관자사 속상의 캐리건이라니 캐리건 몇 마리야 지금 일단은 야칼장 하나 더 만들죠 그러면 어 그럽시다 어차피 나중에 거대개수 뽑고 야칼장 미리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으니까 광전사 석상이란가던가 아 아니지 아니지 제라툴이란가지 제라툴 제라툴 하나 꺼내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라인 밀린다 오케오케오케 어 야 많이 밀리네 혼종 약탈장 그냥 같이 써주세요 둘이 그냥 묶어서 써도 되잖아 그럼 어차피 스킬 하나만 발동되잖아 묶어서 써도 근데 따로 컨트롤 해주게 따로 컨트롤 해주게 아 따로 컨트롤 어 야 그런 그런 또 세밀한 부분도 내가 또 예측하지 못했구만 지금 가스가 거의 없죠 지금 네 4밖에 없어요 네 저거 그래도 어차피 저거 그래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 또 도박 아 이거 또 캐리건 미치겠네 캐리건 하나 줄여자리 캐리건 하나 더 나왔네 원지 캐리건 갈 수 있겠네 이거 수술 어 원지 캐리건 어떻게 만들지 캐리건 4마리였던가 아주 좀 많이 들어요 그거보다 더 드나 한 2,5마리 거대개수 하나 곤종양탈자 하나 캐리건 두개 나 이번에 사신 어 아 가스가 없다 아아 아 이거 사신 1등하면 빡치등 어 쳐지는데 어 쳐지네요 쳐지네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4등 했다 4등 했다 다 날릴 뻔 했어 어 망할 뻔 했다 아 망할 뻔 했다 그래도 이런식으로 또 되네 또 게임이 그치 그러게요 가스가 없어가지고 가스가 없어져 아 나무나 그건 안된다 아 그 신께서 딱 도와주시네 카니지다 카니지 지렸다 진짜 질것같으니까 가스가 없네 하하 이거 한지 얼마 안됐어요 지금 시간 라운드 34라운드 밖에 안됐구요 역시 약탈자가 되니까 슬로우가 연속으로 걸려가지고 애들이 움직이지 못하네 지금 버서커파원 우와 이거 뭐야 테이스트 로프 나왔데 아이고 저번에 중립이 많이 나오셨나봐 이게 와 여기 뭐 중립이너가 야 이거 뭐야 요즘만이 와 이거 이거 노바 아니야 노바 아 특공대를 너 조졌다 와 야아 이럴수가 야아 개질이네 진짜 조졌다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난 속죄할 것이다 아 젤라톨 나왔어 아 이 상황이 저게 나와버리면 안되데 저쪽에서 아 이거 출금 10개 아 또 젤라톨이네 약탈자 하나 더 뽑죠 세마리까지 필요하니까 어차피 5 4 3 2 1 시작 일단은 좀 뽑고 네 아 순놈이 두개 나왔어 뭐야 어 이거 두개 나올 때도 있어? 아니요 조합이 조합하기 전에 하나 나와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 그래? 네 어떻게 할까 합칠까? 암이 스프레쉬라서 수는 네 주자 아 그래 암을 버려야되는구나 안되겠다 일단 잡긴 잡는데 아 꽉 세다 진짜 시간이 여유로 확실히 생겼어요 생기게 생겼는데 이대로 죽지 이대로 그냥 천천히 죽는거지 스멀스멀 이제 죽음으로 다가가는거지 이대로 그치 그치 이거는 복권밖에 없어 지금 솔직히 와 카라스 아 진짜 도움이 안되네 형님 아 이거 언제까지 레이너 하나만 딱 나와주면 되는데 레이너가 안나오네 레이너가 나오면은 지금 바로 원시 캐릭터 갈 수 있어요 다 나왔어요 지금 재료가 내가 지금 나와야되는데 아이 미치겠다 재료가 다 나왔는데 왜 하나가 안나오는데 진짜 아 대전사 나왔어 진짜 와 웬만하면 내가 대전사 진짜 반가워하는거 알지 내가 진짜 메카닛 개좋아하잖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아 내가 메카닛 웬만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도지네 진짜 피규어들 쌓여간다 진짜 진짜 레이너 딱 하나만 있으면 바로 원시 캐릭터인데 이게 하하하하 진짜 버서커 파워님한테 레이너 하나 받고 싶다 아 조합하셨지 다 다 합치셨다 와 저기는 그냥 깔끔해 저기는 뭐 전투 없는거 같애 로스트님 저 지금 레이너 특공대의 레이너 저 하나가 어마어마하니깐요 아 아 참 아 이건 또 출금해야되 이거는 진짜 빨리해야돼 지금 안그러면 죽어야지 어 나왔어 나왔어 합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돼 캐리건이랑 합치나 제라툴이랑 제라툴이랑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음 얘랑 합치면 뭐였지 아 진짜 한달만 해가지고 내가 기본적인 것도 기억이 안나 파멸자하고 약탈자 두개 합치고요 파멸자하고 약탈자 네 네 두개 합칠게요 아니 약탈자가 두개여 두개 들어가야되요 아 오케이 약탈자 두개하고 파멸자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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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네 총합전 세 명이죠? 네 오케이 가자 가자 결혼해 그러자 지금 이제 거들개서 약탈자하고 캐리건 두개 넣으면 어 잠깐만요 네네네네 아 아 황글릭터 잡았구나 아 잡았네요 응 왜 잡았고 이제 캐리건 두개하고 약탈자하고 거들개수가 들어가면은 나와요 원시 캐리건 캐리건하고 어 잠깐만 아 이건 좀 잡고 가야겠는데 지금 캐리건 두 명하고 네 원 지금 나와있는 저그 유닛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저그랑 거대개수랑 혼종 약탈자 네 개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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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레이너 하나가 가자아 아 나왔다 아 아 원시 캐리건 나왔다 아 그러네 어 아니 내가 괜찮아 내가 화염차로 내가 돈벌어올게 내가 화염차로 내가 돈벌어올게 드디어 름 나왔습니다 원시 캐리건 가자 염차 질러라 자 화염차 가자 화염차 처음에 스타킹이 왜저래 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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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가나요 화염차 안돼 아 진짜 꿀등이야 안돼 3 2 1 라운드 시작 꼴등이라뇨 그래 잘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꼴등이라뇨 일단 저그 올인 저그 업그레이드 올인할까요 네 강화하기 전에 저그 업그레이드 올인하는게 낫잖아 그렇지 네 어 뭐한거야 지금 지금 캐리가 스킬 중에 파멸이라는게 지금 와 개쩌네 그거 수동이야 네 수동이야 그리고 모은데 시간이 엄청 오래걸려요 어 한번 기다렸다가 장판 가는거구나 네 한번 크게 빵 터트리는거에요 일단은 저그 업그레이드를 풀업할게요 네 괜찮아 한번 망할수도 있지 그래 잘됐을때 생각해야지 지금 저그 업그레이드가 여섯개 남았네요 네 그러면 미네랄을 뭐라고 준비 지금 많이 없어 83원정도 있어요 아 미네랄 이제 빼면 안되구요 지금은 음 지금 빼면 안되고 캐리건 저거 풀업이 되면 캐리가 등급조정을 조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화를 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등급조정을 두번째로 하고 강화를 세번째로 해라 네 오케이 오케이 D등급이기 때문에 강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업그레이드는 금방 하겠다 응 응 지금 유닛이 원샷이 안되니까 좀 녹치네요 응 거기서 파멸쓰지 말고 네 파멸 안쓰요 응 거기서 써 거기서 여긴 어차피 평타로 다 잡으니깐요 여기 여기서 씁시다 아 진짜 마난 모자라서 못하네 어차피 지금 다 피 달아있는 애들이라서 한방에 다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히터 좀 끄고 올게요 네 그럼 유닛 패치를 새로 해놓고 파멸각이네요 왔어요 왜 뭐가 느린 유닛이에요 이번타임 아 오케이 그럼 이제 유닛이 엄청나게 뭉쳐있을때 파멸을 한방에 보냈 하하하하하하 한번 로스트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자 이렇게 애들 뭉치죠 어 어 잡아야겠네요 내가 얌욕해둘게 어 설마 어 다행이다 어어 대천사가 뭔지 알는데 깜놀해내나 지금 캐리거는 얘들 원샷 떠요 나이스 나이스 보스를 먹었기 때문에 응 나이스 장파랑 굳이 카메라 쓸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기 와서 써줘 좀 멋있게 응 근데 미안 뭐 이렇게 와아 지린다 와아 하하하하 와 개 지린다 아 보스를 먹어서 이게 데미지가 살아나네요 와아 그러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스 팔이 안되죠 전혀 지금 가스 꽤 되요 아 꽤 되요 네 지금 미네랄 지금 그러면 등급 한번 눌러주세요 등급 아 지금 벌써 네 한번 딱 눌러주세요 아 아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 한번 더 한번 더 아 이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예예 강화가 오토니깐 어 그래그래 일단 공격 10% 되찾는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아 아 예 동시 조작입니다 지금 로스트님이 음 같이 옆에서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유즈맵은 이렇게 많이 제가 도움받습니다 음 약간 재밌잖아 이게 더 음 내가 뭐 진짜 뭐 고수가 아닌데 하하하하 여러분들도 막 계속 훈수해야 되고 나도 힘들고 이러니까 아 아예 좀 전문가분 한 분 딱 모집해서 하는게 깔끔하지 않아요 게임 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감사주세요 음 그쵸 하하하하 아 캉팬님 별풍선한계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순식간이네 순식간이야 원시 캐릭은 이제 경로가 있어가지고 공격 75%가 증가를 하거든요 잡을수록 아 개이득 개이득 어 진짜 잡을수록 네 잡을수록 공격이 증가에요 영구적으로 계속? 아뇨 영구적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아 그 한순간만? 네 그니까 이제 그 유닛이 라운드 진행하는 동안은 계속 75% 상태인거죠 개이득이네 네 엄청나죠 그럼 뭐 한 1점 뭐 0.7인분이 된다는거 아냐 혼자서 이제 뭐 2인분 하는거죠 그쵸 0.7인분 더 있는거 아냐 한 명 거의 더 있는거네 네 좋아좋아 출금 한번 합시다 어 벌써 출금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서커파워님은 뭐 거의 지금 뭐 2군대 레이나 완전 올인하시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거 원시 캐릭을 올인해야되요 우와 트리플S야 뽑으신게 빠르시니까 지금 저거 풀어보면 안돼요 저희는 어차피 X등급 만들거잖아요 안그래요? 그래요 음 그럴려면 엄청난 가스가 되겠구만 X가야죠 저희는 그래요 암만 그러다 SX지 뜨면 대박인거고 로스트님 네 발음 좀 조심해주세요 아 나 깜짝놀랬잖아 지금 아하하하 어 잠깐 저기 언제 나왔죠? 못봤니? 뭐가 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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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저런거 안 놓치죠 이제 저거 잡으면 뭐야 광물 하나 줄 뿐이야? 광물 하나에다가 공격이 5% 증가해요 아 개이도 개이도 그래 잘 들린다 와 그러면 좋구요 출금 하나만 할게 내가 진짜 어 쎄래 아 무슨 그런거 같애 로스트님이랑 저 가는거 같애 어 여보 한번만 더 여기 하나만 더 긁을게 약간 이런 느낌 하하하하 응 이번이 마지막 도박이야 진짜 한 진짜 만원만 만원만 약간 이런 느낌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 못 빼 하하하하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아 그러네 그러면 내가 막았구나 방금 풀업했어 풀업했어 아 다 됐네요 이제 그러면 등급으로 가죠 네 등급짝 차례네요 X등급까지 X 자 한번 갑니다 너무 안뜬다 싶어서 어쩔 수 없고 X등급 놀이권만 갑시다 XD 한번 갑시다 아아아아 XD가 아니라 D가 나왔어 X 빠지고 D가 나왔어 하하하하 X 빠지고 D가 나왔어 그 로스트님 1원만 뺍시다 1원 아 가시죠 예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가스 아씨 어떡하지 와염자 도박 와염자 도박 와염자 도박 자 믿는다 와염자야 한번만 가자 한번만 한번만 과연 대박을 더 떨어질까 어차 어 어 한번만 한번만 밟아 밟아 나이스 지렸다 등급 가겠습니다 S 어 일단 S 일단 S 자 이번 라운드까지 버티죠 S등급으로 와 1등 벌써 네번째 아니에요? 뭐가요? 어 뭐야? 어? 뭐지? 어? 어? 어 이러면 잠깐 버석커님 어디 가셨어 셋팅차인 눈이 가실거 같은데 어디 가셨죠 지금? 설마 버석커님도 엄크인가? 이거에 팀으로 1등하나요? 아하... 몬가에 44라운드 밖에 안됐는데 아... 어허... 아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러면 유튜브 분들도 만족 못하실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 안되는데 제가 목표를 100라운드로 바꿔야될거같다 네 목표를 바꿔야될거같아요 지금 새로 해가지고 1등간다 어 뭐야 살았어 살았어 4초 3교도 살았어 와...이것도 뭐야 이것도 어? 너 뭐하셨어 어디가 살았지 뭐하셨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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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끊겼다고 컴퓨터 좀 지우세요 좀 어! 트리플S 잠깐 일단 스톱하고 강화를 갑시다 어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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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강화 오케이 인정 자 30% 강화만 합니다 네 오케이 승인되는 부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성공 나이스 우와 이거지 크으 아 이거 지리는데 출금 하나만 응 오케이 바로 연달아 도박해야돼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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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가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30% 확률이니까 나 아직 기회가 8번이나 있어 응 원식 캐리건 뭐 등급 뭐 3번 이상 성공해야 되고 그런 제한 있나요? 원식 캐리건 다음으로 가려면요? 응 어 원식 캐리건 다음으로 가려면 어 뭐였지? 뭐가 있었더라 잠시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여기는 캐리건 순식간인데 어어 잠깐만 피카츄 피카츄 내가 잡으러 갈게 피카츄 내가 어 잡을 수 있겠어요 네네네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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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쳤다 저거 제가 밑으로 가서 잡을게요 어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아 개욕먹을 뻔했다 나 좋았다 아 자 갑니다 세 번째 시도 아 30% 돼버렸네 결국 한 번 더 열 번 다 끝날 때까지 갑시다 나이스 성공 한 번 더 한 번 더 어 될 때 한 번 더 가야돼 네 번만 돼도 2등 아닙니까? 네 번되면 개이득이죠 어 그치 오오 세 번 돼도 오오 세 번 돼도 오오 세 번 돼도 오 다섯 번 기회 중에 세 번 돼도 30% 확률인데 이거 개이득인데 야 대박 어어 좋아좋아 아 네 여기서 또 아아 아아 좋아요 좋아요 오오 좋아좋아 저기 뭐 큰 걸 갈려나 본데 버서크 파워님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시네 어 지금 뭔가 잡 유닛 많이 뽑는게 뭔가 지금 뭐 필요한가 본데 또 하하 월가시록으로 쓰인거지 130번인데 출금 10번 합시다 이율은 6%인가요 지금 예 6% 그러면 가죠 네 어어 오케이 아 그러면 그게 있었구나 저번에 만들었던거 기억나요 사라 캐리건 아 예예예 그거 갖다가 신망있잖아 원시 캐리건이 들어가요 거기에 아아 뭐 거대개수랑 합치고 그러지 않았나 로바랑 합치죠 아 근데 그거 갔는데 털렸어 그쵸 오 나이스 성공 이거 그냥 원시 캐리건 씁시다 이거 그대로 이거 그냥 써? 진화하지 말고 그냥 쓰죠 올리지 말고 쓰죠 사라 캐리건 가서 거기서 강화를 조져버리는 이거보다 못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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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번 남았거든요 계속할게요 네 가자 와 강화 잘 붙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강화 잘 붙긴 했어 진짜로 정말 강화 잘 붙었어 지금 여러분들 이 게임 해보시면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겁니다 한 번만 더 나이스 나이스 4강 오 나이스 와 다섯 번 성공했어 핑크핑크다 핑크핑크 다섯 번 성공한건가? 네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여섯 번 가자 여섯 번 가자 어 라스트 라스트 지금도 진짜 개시믹인데 개시미득인데 핵 개시미득하자 이번엔 아 아깝다 아 안 붙었어 아 충분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다섯 번이면 충분해요 다섯 번이면 충분해요 다섯 번이면 충분해 진짜 추가 대비제 16,996 죽였다 크 음 지금 저희의 선택권이 두가지가 있어요 등급작을 하던지 새로운 유예술을 보던지 등급합시다 등급으로 가실건가요? 등급 X등급? 엑 하는기면 XD까지? XD까지? 아 너무 욕심인가 그거는 갈려면 가고 어 갑시다 X 이상에서 처음으로 나온걸로 숨시다 그냥 그냥 X 나오면은 그만하는걸로? 네 X 이상에서 처음 나오는걸로 아 오케오케오케 어 아 잠시만요 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너무 느리다 근데 캐릭은 너무 작아 또 저 피카츄자가 이 정도에 치죠 와우 아 멋있는데? 응 조정과 단발 자 갑니다 가시죠 출금좀 많이하자 한번 크게 가실려고 기분인데 좀 봐주세요 자 갑시다 그래 잘 들리다 등급 C B S 준비 B A 아 제발 S B C S B 아 등급 조졌다 A B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아 망했어 공인력 3천이 내려갔어요 지금 하하 웜튼 하하 S.S.S 였는데 B 나했어 지금 개망했어 지금 공유의 sentenced achei 진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такого 진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이거 이렇게 도박으로 망하면 있잖아 더 도박해 이거 도박 말고는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 간다 Θ scanning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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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있잖아 저거 못봤어요 아 사거리가 짧아 아 까비 아 제가 실수했네요 본전은 가야돼 본전은 가야돼 무조건 진짜 이거는 계속 갑니다 계속 C A S 어 보스 몸 나왔어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이스 S A 에이 에이 S 에이 S 에이 S 등급 진짜 개조졌네 조졌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이겨서 유튜버 영상 올리겠습니다 D C D 갈수록 등급이 더 망하는거 같은데 아 밤빛딸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타이밍이 죽이시네 황금카드 고맙습니다 밤빛딸님 밤빛딸님 뿐입니다 행님 들어가십쇼 들어가십쇼 감사합니다 정말 아 카라쿠스 나왔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근데 대천사 버서커파원님 받았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개복디에서 밤빛딸님이 쏘면 누군가 대천사가 나와 그러게 대천사 무조건 나오네 대천사가 꼭 나와 저분 별풍선 쏘면 이상하게 대천사 소환기별풍선인가 교회 다니시나 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자 S 계속 갑니다 드리블했어요 여기서 생각해봐야될거같아요 지금 등급이 너무 망했기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가십니까? 예 끝까지 가죠 B S A G 아 돈없어 아 진짜 현실에서 이러면 그냥 자살이 빠르겠다 진짜로 이 정도 만약에 뭐 내가 어디서 돈꺼가지고 이랬다 그러면 자살이 빠르겠어 그냥 보호만 10개 들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강불 따뜻하게 하는게 가정을 위한거다 아 더블 S A S 아 죽였어요 출금 10개 이번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거 같애 아무 말도 하지마 이거 돈 뺀거 ㅋㅋㅋㅋ 바로가니까 간다 C D X 크꺄 이거지 그래 어어 그래서 밟간일하는 사람들은 저거야 끝까지 존중해줘야되 감각이 남다르단 말이야 여기서 만족합시다 XT? 아뇨아뇨 다운이 알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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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도망가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보람차다 올해 로또 하나 살까 자 하나 뽑죠 명풍복권 오케이 네 가시죠 명풍으로 가시죠 집 레이너 집 레이너 놔두면 좋아 근데 이 정도면 우루사다커 해도 되겠는데 엄마 종자 D 아빠 종자 C CD가 뭉쳐서 개천에서 욕난다 A 좋아 좋아 이게 어디야 뛰어다닐 엉덩이 걔 매력적이다 얘 확대해서 보고 있어요 확대해서 오우 야 매력적이야 걔 엉덩이 엉덩이 개 도시 도시 엉덩이 아 내 매력있다 가만 보면 스타2는 약간 캐릭터들이 약간 약간 어 안보여서 그렇지 약간 뇌치향이야 약간 이런 느낌 전부다요? 응 전부다는 아니야 주로 어떤 약간 좀 자극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들 멘트나 움직임 같은 거 크으 취향이 역시 그쪽이군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 느껴야지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그 이번에 그 40가스 오케이? 40가스 저글링 저글링 도박 40가스 갈거면 끝까지 가야지 가자 진짜 큰 도박이다 저글링 가자 한번만 진짜 살려주십쇼 아 왜저래 저글링 스포트 꽂자 가스 123원 됐어요 아 세배구나 지렸죠 야 대박 이게 진짜 도박이지 그래그래그래그래 지금까지 이득을 다 찾고도 이득이 도박을 왜합니까 시작이 인생이 시작이 안좋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뒤를 노려보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지렸다 나 진짜 40가스 도망나 처음 해봤는데 지렸다 지렸어 안녕하십니까 버사커파원님 아 이거 똥이 흐르시네 어 아유 이거 뭐 그저기 복권성도까지 쓰셨어 방금 어 막으실려고 유물 유물이에요 저거 아 유물입니까 네 저거 기본 공격이자래요 그래요 음 음 음 음